여기가 낫겠다. 실례합니다. 여기 좀 잠깐 앉아도 돼요? 내가 그분을 보고 압질했어요. 깜짝 놀랐죠. 우리 기대도 안 했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전혀 몰랐죠. 와서 가까이 와서 꺼멍어니 얘기할 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했는데 목소리 듣고 알았지. 실례합니다. 여기 좀 잠깐 앉아도 돼요? 이거 누구야? 연구원이 아니야? 누구야? 연구원이 아니야? 목소리가 어디서 듣던 나왔냐? 대박. 아유 반갑습니다.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그 말씀을 여기서 그냥 반가워. 디톡스를 맞은 기분으로 멍을 했어요 한순간. 깜짝 놀랐어요. 김용호 씨가 올 줄은 나는 생각할 줄도 못했어. 그동안 약간의 뭐 이제 일이 있었으니까 설마 여기가 경황이 있었겠나 했는데. 이게 뭐 과연 내가 이게 뭐 옳은 건지 이게 참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좀 많이 망설여지고 백일섭 씨는 몇 번 전화 왔어요. 운동관아 힘내라. 소주 한잔하자. 괜찮다. 한 세 번을. 한 명도 몇 번 하시고. 뭐 다 제가 다 불차리고 다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. 야 조심했어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큰 힘을 얻었죠. 그래.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그러니까 7만 명 중에 한 명이래 내가. 세계적으로. 70대에. 잘 왔어. 그랜파이 잘 왔다고. 건건이가. 나중에 돌 때 초대할게요. 민망스러운 얘기지만. 침입 캐디. 건건 캐디입니다. 건건 캐디.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겠습니다. 캐비 형님. 캐비 형님. 연구원이 헌난다. 아연 하나만 부탁합니다. 뛰어 뛰어 뛰어. 부셔. kwints에 나가는 걸 다chatting. 무서워. 재밌어. 깜짝 소리 Mouse. HHH